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경상권과 전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제주도에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4도, 부산 26도로 시작하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 31도, 부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황을 살펴보면 제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하여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지상 예상 일기도를 살펴보면 북쪽의 고기압이 남쪽의 태풍 산산, 저기압이 위치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고기압과 제10호 태풍 산산의 사이에서 기류 수렴과 지형 효과에 의해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강수구역과 시간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내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충청권 내륙과 전북 북동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최고기온이 3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경북 동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경상권과 전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전망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은 오늘 04시를 기준으로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 시속 162km로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해상에서 북북 서진하고 있는데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풍 전망 살펴보면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일까지 강원 중남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된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와 풍랑특보가 발효된 그 밖의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남쪽 해상,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동해 남부 북쪽 해상, 밤부터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도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해 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오늘 오후에 태풍특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파고도 높아 매우 강한 너울이 유입되어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 실환과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가시거리 본포도의 강원 산지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